가bs 소주 놈 주 봉쯔 봉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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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봉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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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둘 다 가지마 꽁찌야! 꽁찌야! 꽁찌도! 꽁찌도! 이거 봐봐 이거 줄게 이거! 꽁찌야 이거 줄게! 꽁찌야 이거 줄게! 꽁찌야 이거 줄게! 아이씨이씨 카톡볼이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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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찌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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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는 방법이 있어 꽁찌야! 출발아! 내가 여기! 이게 뭔지 알아? 이르마야! 주인 노즈워크라고! 아이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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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다같이 먹어! 에이! 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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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뭐이래 야 뭐이래 야? 먹어라! 먹어라! 나의 백성들이여 먹어라! 내 백성들이여 먹어라! 굶주린 백성들이여 마구마구 먹어라! 나는 내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니 먹어라! 나는 내가 굶주리는 건 있어도 내가 병주는 건 있어도 내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니요 먹어라! 이것들을 다 먹어라! 이야! 이것으로 오늘의 간식타임은 끝났습니다 룸! 아유 어디까지 내 자리까지 빠지려고 해 아니 엄마 엉덩이 아파 아유! 아유! 여러분들은 하루종일 노조업한 애들아 몇까지 가? 애들이 하루 종일 냄새만 맡는다 거기에 뭐 있는데 아유 거기에 뭐 있어? 아악! 아들.. 아이유를 푸다른 아들이 Peterson 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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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